그 출발하는 날에도 어디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타워간 버스가 대형버스였는데 꽉 차지는 않았고요 제 기업으로는 한 3분의 2?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핸드폰 절대 꺼내지 말라고 그러고 당일날에도 거기서도 핸드폰 끄라고 그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내리고 나서 빨리빨리 이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군사 작전하는 것처럼 프레시 들고 아주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텐트 같은 걸로 터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게 뭔가 좀 숨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구나 삼촌에는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선교단체가 무려 3천 명 넘게 모여서 비치제의 열방센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전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국가 상태로 선송해 역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성당이가 행법에 오길납니다 열방센터 대표 최바울 목사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시고 그분 대표 아닙니다 많은 핵진자들의 동생이 어떻게 그것이 공건적인 확보입니까 공건적인 낙룡입니다 낙룡 당신이 김정은이야 당신이 김정은이야 저기 바가 뭐야 저기 바가 뭐냐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다 자 보세요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코로나는 조작된 것이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최바울이라는 개신교 선교사가 한 말인데 과격한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는 경북 상주에 수천 명의 신자를 모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종교 집회를 했으며 코로나 미 검사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최바울 선교사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황당한 선동이 가능했는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저희는 이곳부터 찾아갔습니다 집회가 벌어진 BTJ열방센터라는 곳인데 BTJ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 투 예루살렘, 백 투 지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 혹은 예수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열방은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개신교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경상북도 상주시 이 조용한 산골을 뒤흔든 은밀한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북 상주의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와중에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거기 갔던 사람은 직접 왔다 갔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거기 목사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 열방에 걸렸으면 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걸린 걸 알고 왔더라고 하느님이 자기들은 보호를 해줄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이 달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화사면 주민들은 마을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달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상주 BTJ 열방센터입니다 지난 12월 초 열방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또다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습니다 실제 그 안에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모르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입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센터를 폐쇄한 상주시는 24시간 출입자를 확인하고 열방센터 역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약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열방센터는 인터콥 선교회가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대규모 선교 집회와 훈련이 이뤄집니다 10만 선교사와 단기 선교 중보기도와 물질 등으로 함께 동역하는 100만 선교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동원하고 있으며 단일 기회가 아닌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캠프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한 해 2만 명에 이릅니다 훈련을 마치면 주로 이슬람 국가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인터콥 선교회의 중심에는 최바울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래 성취될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40여 년 전 터키 선교사였던 최바울 1983년 인터콥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그는 인터콥의 핵심 인물입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2008년 무렵 열방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아픈데 깨끗 중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완공된 열방센터의 대표 역시 최바울 선교사였습니다 최 선교사가 코로나 음모론을 제기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작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작전이라 세계를 장악하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작전 코로나 확산을 일으킨 신천지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 집단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이재명 박원순 둘이서 설치면서 초토화시켜라 신천지 폐쇄시켜라 죽여놨다고 아니 인터컵은 종교모임의 숙박에 금지된 11월 말과 12월 초에도 합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이후에도 모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상주시는 최바윤 선교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 중입니다 열방센터발 코로나 확진자는 무려 800여 명이 이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는 80이 넘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검사를 받은 회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열방센터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일부는 인터컵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지시였습니다 지난 10월 초바윤 선교사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 다 동원하고 청구 동원하고 국가 동원하고 총체적으로 계신 게 있겠네요 마침 코로나가 하나 생겼네 이걸 빌미로 아주 완전히 숙박을 만들어 숙박을 만들어 국가와 교회 관계선생증 분명히 알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국가가 우리 보고 이렇게 되려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말아 아멘 그동안 몰랐던 인터컵의 실체가 코로나 확산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안에 최방울 선교사님이 계신가요? 저희가 최근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 어려우실까요? 내려가시고 일단 저기 뒤로 넘어선 사육지라서 올라오시면 안 되거든요 검사 부분에 대해서 관청분들하고 다 얘기하셨으니까 나가서 관청분들하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다가 공직적으로 선생님 제가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사유주로 들어오신 거니까 나가서 바람이니까 얘기하면 좀 그래도 들어주시고 아니 근데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데 그냥 딱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 검사는 왜 거부하고 계신지 센터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발표한 사과문에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신천지 터질 때 인터컵도 곧 터져야 되는데 신천지 터졌던 그 시점에도 계속 여긴 돌아가고 있었어요 스쿨이 그렇게 인터컵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로서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시한폭탄 같았다 오랫동안 인터컵을 지켜본 이들은 코로나 방역 방해와 어이없는 음모른 유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인터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들이 이들의 주요 선교 지역인데 이거를 10, 40창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이곳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교 활동을 펼쳐왔는데 그 중심에 바로 최바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터컵이 선교 캠프를 개최할 때마다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인터컵에 모이게 했을까 김 목사는 한때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걷던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컵 선교 캠프를 다녀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영상 같은 걸 틀어주는데 모든 민족이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쉽게 초침이 돌아가는 것 거의 마지막 초침이 딱 가는 것 그런 영상들을 틀어줘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걸 항상 말을 해요 이 선교의 흐름에 동참을 해라 기독교가 채 전파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전도 종족 최바울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드는 소위 보그마 시계를 강조합니다 인터컵의 강의를 보면 항상 지도 같은 거 하나 띄워주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미전도 종족이 몇 개였는데 2012년은 더 줄었습니다 2014년은 더 줄었습니다 이게 딱 다 줄면 예수님 제림하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간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운트다운에 있는 사람은 어 이제 다 됐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누가 가르쳤냐 최바울 선교사가 가르쳤거든요 1989년에 나온 통계 세계는 2만 4천 개 민족인데 1만 1천 개 교육이 하나도 없다 깜짝 놀라서 열심히 보금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2015년 후에 5천 개 보금전했죠 6천 개 남았어 그 다음에 3천 3백 그 다음에 2018년 500개 남았어 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면 제 스스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가지 않게 되면 그냥 여기서 그냥 탈락됩니다 거기 있다가 기존 교회를 가게 되면 기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 막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걸 이뤄야 된다 나가라 나가라 대부분이 다 나가죠 예수 제림을 앞당기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교를 가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최바울 선교사 온 세상에 주님만 찬성합니다 인터코베 선교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라오스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문제는 인터코베 선교 방식입니다 터키인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네시니디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чаще 이스라야 이라나 이스라느 나라지 mil라 하나님이시다의 하늘 꼭 게 Gardди정으로 입 Aging 전 인터콥 회원인 미연 씨가 단기 선교를 간 곳은 이란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인터콥에서 배운 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 사원은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뒤에서 계속 영적 선포를 하는 거죠. 대절 기도한다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패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습 그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행위에서 상대 종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를 방문하는 것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기도하는 무슬림들 뒤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 그걸 저희가 배웠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었어요. 그 땅에 가서 벽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울면 이 건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내일 아침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땅밟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땅밟기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땅밟기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죠. 공격적인 선교 행위인 땅밟기, 인터콥은 아이들도 참여시킵니다. 이란은 국민의 98%가 무슬림입니다.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리는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소리내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인터콥이 죽음의 영어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인터콥 단기 선교팀의 행동이 무슬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는 무슬림인 사마씨와 와압씨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nu 아멘 맞아 디규모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 qui 대단하자 지금 다illing 수 나라고 enos이 бо contempor situación 중국 Инert이 제거 지금 다행ически 계속 살아가면서 지금 다행ически 계속 살아가면서 정말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되게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래 이란에서 이러한 집단하는 것은 원래는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집단은 거의 없어요. 나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인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노래인지 뭔가 우리를 환영한 노래인지 감사한 노래인지 잘 몰라서 그냥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형제인들은 잘 이해하면 그 아이들이나 그 선교단체들은 아마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한국인들도 비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바윤 선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땅밥기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인들의 집까지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땅밥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쟁과 중부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있어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사상이 그분에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기보다는 그분의 사상이 더 우선이었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성교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벽을 넘어 열방을 넘어가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 불교 4대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에 전세계 불교 신자들이 찾아와 영상과 기도를 합니다. 2014년 바로 이곳에서 한국인 세 명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스님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선교단체의 인터콥은 불교사원 땅밥기와 파키스탄에서의 중국 선교사 피살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2014년 7월경에 보다가야 마호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인도에 거기서 찬송가를 부른 청년들이 인터콥 단기 선교 팀이다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해명하라 뭐 하여간 그거 갖고 또 뭐 참 싫어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생각하네 설명하든지 우리는 저도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익숙해요 익숙해서 심각한 것들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인터콥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저희하고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다 전혀 모르세요? 어떤 남동인지 아니 한국에서 청년들이 인도를 얼마나 인도는 힌두교 국가를 얼마나 많이 당기 선교를 낳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우리는 모른 일이다 하지만 전 인터콥 관계자는 그 해명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랑 저랑 같이 지역에 있던 후배가 그 3명 팀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걔는 3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솔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콥인 거 확실히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미션 임팩트 팀 뭐 이래가지고 뭐 임팩트 있게 팀으로 가서 노방 찬양도 하고 막 좀 소리도 지르고 막 보드가야 사건 그것도 대학생 MIT 팀이었거든요 최바울 선교사 기자회견 직후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가 내부 간사들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인터콥 본부 차원에서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인터콥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인터콥과 관련되어진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프간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웃사랑 혹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왜곡된 종교적인 당체는 아닌가 피디스첩은 인터콥의 선교 방식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터콥 측은 인도적인 봉사 활동을 했을 뿐 타 종교 국가와 갈등이 깊어진 일은 없다고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대행진이란 이름의 행사에 개신교신도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006년 또다시 대규모 축제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삼가교회가 천여개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지는 아프가니스탄 당시 미국과 전쟁 중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2006년 들어 치안 상태가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아프간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김영미 피디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내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다른 종교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강요한다 인터콥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체제 정복을 위해 왔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끼는 거구나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는 테러가 일어날 거란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 피스 페스티벌을 할 때 거기를 탈레반들은 겨냥을 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그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황급하게 이거를 허가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은 행사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행사를 갖기로 하자 테러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사가 강행될 경우 국민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행사 주관 단체가 지금이라도 행사를 취소할 것을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또 우리 대사관에 계속 호소를 해서 우리는 안전에 의심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대사관에서 옛날부터 과도하게 만든 정보의 오리라고 생각하고 최한우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호원 담당했던 행사 책임자는 최바울 선교사였습니다 결국 그해 8월 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아프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 축제는 취소됐습니다만 이들의 귀국이 또 난제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입국한 한국인들 모두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피신을 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 파업을 해서 국내에서 특별 비행기를 지금 준비해서 운송하려고 한 정도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단기 선교로 갈 때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누군가는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주선안 인터콥이 됐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해에 그 난리가 나고 그 다음 해에 샘물교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전도를 하거나 땅밥기처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교를 시키는 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거기에도 최바울 선교사와 인터콥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7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당시 여행자제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북쪽 마자리샤레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남쪽 칸다하르로 가던 길에 23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우리 군무인 20여 명이 7월 19일 오후 카불 인근 남쪽 지역에서 피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납된 한국인들은 버스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남북 칸다하르로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가즈니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납된 이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것은 탈레반 무장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것은 탈레반 무장세력이었습니다 다행히 탈레반과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피락자들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상황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8명이 풀려났다는 소식 그래도 안도했습니다만 1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가 살해돼 희생자가 두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은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단체가 입국을 포기했는데 그들은 아프간 현지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당시 선교팀 청년들은 모두 샘물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교회 측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모든 것을 원칙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원칙대로 하고 해외 나라를 섬기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샘물교회가 직접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보통 그러면 반드시 이런 어떤 중간단체라든지 이런 연글보리들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샘물교회 팀들이 갈 때 그 사람들을 모든 핸들링을 했고 여권을 냈던 사람들이 다 인터컵의 간사들이 했어요 워낙 그 당시에 사건 자체가 폭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묻혀버렸었어요 4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팀 그들 가운데 현지 안내와 통역을 담당했던 이가 인터컵 소속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인터컵은 샘물교회 선교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샘물교회 단임 목사에게 문의하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D 수첩은 그 당시 샘물교회 단임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문자로 답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터컵과 샘물교회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안내를 했던 이가 인터컵 선교회의 훈련을 받았고 파송 당시 인터컵 소속이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인터컵 내부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피랍됐던 인원 안에 우리 누구누구 한 명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고 훈련받는 캠프 중에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또 훈련받고 이쪽 소속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자부심이죠 훈련받는 우리로서는 순교자가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필압 사건 직후부터 인터컵이 관련됐다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프간에서 일정을 인터컵에서 주선했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들 통해서 나오던데 아니 인터컵이 아니고요 인터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는 저희 단체하고는 이번 그분들의 봉사활동에 관계가 없고요 단기 선교회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행태든지 그게 뭐 크리찬이건 기독교인건 아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원로들은 필압 사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위험성을 알고도 인터컵이 안내한 잘못 또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최 바울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역경, 그런 정부의 핍박 이런 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들이 있어요 두 명의 희생을 낳은 아프가니스탄 필압 사건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잠시 여행을 떠난 줄 알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4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가슴에는 여전히 한이 맺혀 있습니다 듬직했던 장남이었고 봉사에도 앞장섰던 심성바른 아들이었습니다 2007년도 아프간 사태가 나고 나서는 한 5년간은 우리 내외가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 집사람은 정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신도 아무것도 없고 냄새 맡는 거, 귀 들리는 이것도 전부 다 벙어리가 신세가 됩니다 참 죽지 못해서 이제 개우 숨 마시고 살고 눈만 뜨면 눈물이고 좌절이고 물론 내 자식도 잘했다고는 안한다 왜냐 국가로 붙어서는 그때 그건 위험지구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을 잃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아버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전쟁터에 그 많은 꽃다운 정춘의 인생들을 성교와 봉사의 미명 아래 보내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는가 아이고 이놈아 참 어디로 가고 애비 애미 가슴에 한가 멍만 들이 났느냐 참 억울한 일이로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겠어요? 살고 싶다고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교주 가면 내가 피폭보다 죽을까봐 겁난데 그걸 왜 죽이겠어요 그 인생을 죽을까봐 겁난 인생을 순교자의 반여를 왜 세우겠어요? 목숨 걸어버려 인터컵 회원들은 성교는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 배웠다고 합니다 성교는 커다란 영광인 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딱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서 오늘 보고 있지 않겠냐고 거기는 뭐 그냥 죽으면 죽겠다는 분위기예요 그 최소한 성교사나 그 주위에서 그 자체에서 분위기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뭐 대학생이나 오신 분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체벌 성교사님이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긴 하셨죠 그 순교자가 너가 떼어야 한다 그 거룩한 순교자가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은 받았었어요 아프간 필압 사건 이후 인터컵은 위기관리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항목에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서약서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납치를 당해도 인터컵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역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도 그런 서약서를 쓰는 걸까요? 그게 어린이인데 어린이 청소년부터 다 이렇게 다 쓴다고 얘기를 해요 어린이 같은 경우 보호자들이 쓰는 걸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인터컵을 통해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타종교를 대적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 인터컵은 늘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바율 선교사와 인터컵 측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외 활동이 활발했던 최바율 선교사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최바율 선교사의 집은 상주열방센터 안에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저 건물이 최바율 대표 건물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주택 같은 거?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 가능하신가요? 얼마 전에 갔을 때 사람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아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집 안팎으로 인기척에 있었습니다 최바율 선교사를 만나려면 열방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눈물겨운 희생으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교인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 시대의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았고 나아가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최바율 선교사가 중심인 인터컵은 지금도 위험 지역에 선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위험이 순교라는 단어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국가와 문화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내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폭력이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위로와 평안이라는 종교 본연의 가치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